안녕하세요. 저는 배가 유명한 나주에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요즘 다들 모임 약속 많으시죠? 저도 최근에 거리 두기 제안이 풀리면서 동창회를 했거든요. 동창회에서 제외한 친구들의 추천으로 유튜브 사연 채널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찌나 재미있던지 며칠 사이에 채널에 올라와 있는 사연 절반 이상을 다 들은 것 같다니까요. 그리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오신 분들의 사연부터 코끝이 찡해지는 감동 사연까지 가지각색의 인생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만 파란만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차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지 않았죠?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계기는 바로 동창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친한 친구 부모님 칠순잔치 얘기를 하다가 말이죠.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희 시모의 칠순잔치 할 때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운이 좋게도 코로나 이전이었던 터라 북적북적하게 칠순잔치를 할 수는 있었거든요. 웃음소리만 가득해야 할 칠순잔치를 제가 울음바다로 만든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일단 저희 친정과 시댁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친정 식구는 저와 친정엄마 그리고 한 살 터우린 남동생 시댁 식구는 남편과 형 그리고 시어머니 이렇게 세 식구였습니다. 야 김송이 너 그래가지고 나중에 시집은 어떻게 갈래? 누가 너한테 장가 들려나 참 불쌍하다. 박장돌 너야말로 누가 박진철 너한테 시집갈지 그 여자의 인생이 불쌍하다. 이게 진짜 오빠한테 너 자꾸 반말할 거야? 뭐래? 겨우 한 설 차이 가지고? 뿡이다. 남편과 저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쭉 같이 나온 사이입니다. 한 동네에서 말이죠. 어머님들끼리도 사이가 정말 좋았어요. 우직한 저희 어머니와 달리 애교도 많고 사근사근한 성격이셨던 시어머니. 원래 정반대의 사람들끼리 친해진다고 하잖아요. 저희 친정엄마와 시어머니는 절친한 동네 친구가 되었습니다. 남편을 사별했다는 공통점이 친정엄마와 시모를 더욱 끈끈하게 한 이유였을 겁니다. 두 분은 서로 많이 의지하셨어요. 내 자식 내 자식 구분짓지 않고 함께 키우셨죠. 아줌마 안녕하세요. 엄마가 아줌마 집에 가있으라고 해서 왔어요. 송이훈이 아직 밥 안 먹었지? 얼른 와서 앉아. 박진철! 빨리 안 나와. 얼른 와서 밥 먹어. 친정엄마는 저희가 어릴 적부터 반찬가게를 해오셨어요. 오히려 닭집 자식들이 닭은 먹어보지 못한다고 저희 남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게 일로 바쁜 엄마를 대신해 당시 저희 남편의 집에 놀러가서 저녁까지 먹고 엄마가 데리러 오시면 그제야 저희 집으로 돌아가곤 했죠. 두 집은 정말 사이가 좋았어요. 시모가 저희 엄마의 반찬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하여 반찬가게를 내기 전까지 말입니다. 오빠, 우리 가게 앞에 또 뭐가 들어오나 봐. 공사하더라? 오빠도 봤어? 몰라. 야, 김송이. 너 자꾸 말 돌리지 말고 빨리 문제 풀어. 수능이 얼마나 맞다고 뺀질거리냐?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수능을 며칠 남기지 않은 시기였을 거예요. 당시에 저는 대학교 1학년이던 남편에게 수학과의를 받고 있었죠. 아니, 궁금하잖아. 설마 식당 뭐 이런 건 아니겠지? 그건 당신이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조용히 하고 문제 푸는데 집중이나 해. 아직도 궁금해요. 그게 시모의 가게라는 사실을 남편이 정말 몰랐는지 말입니다. 남편 말로는 자기는 정말 몰랐었다고 하긴 하는데 영 믿을 수가 있어야죠. 동네가 작은 터라 새로운 사건이 생기면 마을 사람들 모두가 궁금해했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운영하시는 가게 앞에 새로운 매장이 들어선다는 자체가 저한테 큰 관심 쌓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오지 않아도 될 순간은 결국 찾아오고야 말았습니다. 아니, 진철이 엄마. 이건 좀 아니지. 아이고, 자기한테 미리 말 안 한 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에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기랑 신랑이 하기 싫어서 그랬지. 아유, 자기가 좀 봐주라. 여기가 자릿값이 제일 싸서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시모는 반찬 가게는 정확히 저희 가게 바로 맞은편에 떡하니 문을 열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어떻게 같은 업종을 심지어 가게 바로 맞은편에 차릴 수 있는 거냐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모에게 물었다고 해요. 시모는 가진 돈에 맞춰 구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저희 엄마 가게 앞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이라고도 했고요. 그런데 그때 엄마가 시모 카운터에 있던 노트를 발견한 거죠. 보지 말았어야 할 것을 보았다고 해야 할까요? 이거 내가 자기한테 적어준 레시피 아니야? 이게 왜 여기 있어? 진철 엄마, 그때 이거 그냥 진철이가 우리 집 반찬 잘 먹는다고 나한테 알려달라고 했던 거잖아. 진철이 밥해 먹인다고. 진철이가 여기 있는 이 많은 반찬을 다 가져다 먹는데? 참내. 진짜 그깟 노트 하나 가지고 정말 서운하게 한다. 아니 막말루. 내가 송이 한 말 레시피 그거 갖다 쓴다고 쳐. 그게 뭐가 문제가 돼? 음식하는 사람이 다르니까 같은 레시피와도 맛이 다르겠지. 그럼 사람들이 자기들 입맛에 맞는 가게로 갈 테고. 대체 그게 뭐 어떻다고 차 개실부터 이 난리야? 축하는 못해줄 망정. 나 정말 서운해. 뭐? 서운? 내가 할 소리야. 진철이 엄마 내가 정말 그렇게 안 봤는데 나는 진철이 엄마를 내 가족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러는 거 아니지. 자기 지금 정말 실수한 거야. 실수는 무슨... 아니 막말루. 송이 엄마 나한테 자신 없어서 이러는 거야? 손님 뺏길까 봐? 그럼 송이 엄마가 더 열심히 하면 되겠네. 아유 정말. 얼른 나가요. 가게 오픈날부터 부정타게 정말. 이러는 거 아니지. 아우 됐어. 가요 가. 들으셨다시피 시모는 저희 엄마 음식 솜씨가 좋다며 집에서 아들한테 해먹이겠다고 레시피를 알려달라고 했대요.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다 알려줬고요. 시모는 그렇게 적어간 레시피를 자기 반찬가게 운영하는 곳에 똑같이 사용한 것이었죠. 전할 이유로 시모와 저희 친정엄마는 한순간에 앙숙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저희 반찬가게 앞에 일부러 자기 반찬가게에서 나온 쓰레기들을 버리고 두고 간 적도 있었어요. 저희 가게 앞에 걸린 현수막을 불법 광고물로 신고하기도 했고요. 저희 엄마도 참다참다 어느 순간부터는 똑같이 맞불작전을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걷잡을 수 없이 두 분의 사이는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피해는 자식들인 저희에게도 고스란히 왔어요. 오빠. 그럼 이제 나 오빠한테 과외 못 받는 거야?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지. 두 분이 계속 사이가 안 좋잖아. 아마 아주머니도 내 얼굴 보시기 불편하실 테고. 어른들의 싸움으로 자식들 간의 사이도 멀어져야만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그 상황이 끔찍히도 싫었어요. 세상이 끝나는 것 같았죠. 왜냐고요? 제가 당시에 남편을 열렬히 짝사랑하고 있었거든요. 어릴 적에는 그렇게 투덕거림에 지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어른으로 느껴졌고 그 사람의 배려심과 장난기 가득한 모습에 사랑에 빠지고 말았던 거죠. 저는 그 사람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과외도 못하면 우리 이제 못 보는 거야? 내가 엄마한테 가서 말해볼게. 나 오빠한테 계속 배우겠다고. 어? 송이야. 떼쓴다고 될 문제가 아닌 거 알잖아. 과외는 못해도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오빠가 도와줄게. 오빠는 나랑 영영 못 봐도 아무 상관없는 거야? 나만 이렇게 속상한 거냐고.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됐어. 나 이제 그만할래. 뭘 그만한다는 거야? 송이야, 수능은 다야 돼. 나 혼자 오빠 좋아한 거 그만한다고. 나 혼자 좋아하고 혼자 슬퍼하고. 학김에 불쑥 나온 마음의 소리는 제멋대로 입 밖으로 쏟아져 나왔어요. 아,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오빠를 좋아한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씨, 이게 아닌데. 한참 동안 침묵이 이어졌고 저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먼서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의 따스한 온기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남편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죠. 송이야, 너 방금 한 말 진심이야? 응, 진심이야. 나 오빠 좋아해. 원래 수능 끝나고 오빠한테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제 다 소용없게 됐네. 남편은 제 손을 더 꼭 잡아주며 얘기했어요. 왜 소용이 없어. 송이, 너 수능 끝나면 우리 같이 데이트하자. 대신 수능 정말 열심히 잘 봐야 해. 알았지? 정말이야? 정말이야, 오빠? 남편은 제 물음의 대답으로 말없이 저를 꼭 안아주었죠. 남편도 저를 좋아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고등학생, 남편은 20살 성인이었기에 애써 그 마음을 외면했었다고요. 남편 덕인지, 공부한 노력의 결과인지 저는 만족스럽게 수능을 마쳤고 수능이 끝난 다음 해 저와 남편은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맞이한 해피엔딩처럼 양가 어머님들 사이에도 해피엔딩이면 좋으련만 두 분 사이는 더욱 악화되었죠. 상황이 상황인지라 저희 두 사람은 3년 내내 비밀 연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있을 수 없나 봐요. 저희 두 사람의 관계를 양쪽 어머님들에게 밝힐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 졸업반이었던 제가 임신을 하고 말았거든요. 어떡해. 나 아직 졸업도 못했는데 나 취직도 하고 싶단 말이야. 그리고 엄마한테는 뭐라고 하고. 송이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할게. 나도 이번에 취직했고 그리고 송이 너 공부랑 취직도 내가 꼭 할 수 있게 해줄게. 절망상태에 빠져있던 저에게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며 공부도 취직도 할 수 있게 돕겠다고 했어요. 진심어린 남편의 눈을 보며 저는 확신이 들었죠. 남편은 누가 봐도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었고 저 사람이라면 나와 아이의 인생을 맡겨도 괜찮겠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래. 저 사람이 백수도 아니고 어엿하게 취직도 했으니까 엄마도 이해해 줄 거야. 라는 희망도 생겼죠. 저희 두 사람은 용기를 내어 양가 어머님들을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여러분. 이 다음 상황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마무리 되었을까요? 아니면 품비 박사 난리가 났을까요? 김송이. 너 당장 일어나. 어? 얼른. 너 당장 엄마랑 산부인과 가. 싫어 엄마. 나 우리 아기 꼭 낳을 거야. 낳을 거라고. 네. 상황은 품비 박사 눈을 넘어서 지옥과도 같았어요. 너희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박진철. 너 엄마 죽는 꼴 볼래? 아이고 진철이 아버지. 아이고. 장모님. 엄마 저희 진짜 잘 살 수 있어요. 두 분 걱정하실 일 없게 정말 잘 살게요. 진철이 너. 내가 아줌마한테 이러면 안 되지. 진철아. 우리 성이 엄마가 어떻게 키웠는지 알잖아. 네가 어떻게 이러니? 어? 엄마. 그만해. 그러다 사람 잡겠어. 어머. 이 옆에 한 내가 정말 손 안 떼? 왜 남의 집 아들한테 화풀이야? 자기 자식 자기가 관리 못 해놓고 손 안 떼? 저희 친정엄마는 앞길이 창창한데 임신이 대체 무슨 일이냐며 뒷목을 부여잡으시다. 남편 머리채를 쥐어 뜯으셨죠. 저는 그런 엄마를 말리고 시몬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다시 생각해도 지옥이 있다면 그것이 아닐까 싶네요. 나는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한다. 송이 너 당장 엄마랑 병원 가. 빨리 안 일어나? 엄마. 아파. 이것 좀 나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대학 졸업도 못하고 애 엄마나 되라고 그렇게 고생해서 키운 줄 알아?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러니? 엄마처럼 살지 말라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장모님. 저 정말 잘 살 수 있어요. 절대 실망시키는 일 없을 거예요. 정말 잘 살 수 있어요. 박진철. 너 대체 뭐라고 다닌 거야? 어? 아이고. 어머니. 저희 정말 잘 살게요. 어머니한테도 잘 할게요. 제발 저희 좀 믿어주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네 사람이 거의 드라마 한 편은 찍었던 것 같네요. 울며 불며 제발 한 번만 믿어달라고 애걸하고 빌기도 하고 나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고 온갖 난리를 친 끝에야 저희 두 사람 결혼을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기로 한 이후에도 양쪽 어머님들의 사이는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제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웬만한 상황도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하려 하는 편이고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지켜보자니 왜 저희 엄마가 시모를 그렇게나 미워하게 되었는지 알겠더라고요. 나는 저 여자보다 밝은 색으로 보여줘요. 칙칙하게 한복 색깔이 저게 뭐야? 식장에서 입으실 한복을 맞출 때도 시모는 저희 엄마보다 무조건 튀게 무조건 화려하게를 외쳤습니다. 평소 우직한 성격의 소유자시던 저희 엄마는 너는 지저라 나는 내 갈 길 가련다를 시전하시며 시모의 유찬 행동을 무시하셨죠. 결혼식 사진을 꺼내보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 시모만 눈에 확 들어올 정도예요. 얼마나 화려하게 하고 앉아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 결혼식만 끝나면 두 분이 자주 볼 일은 없으니까 그때까지만 버티자. 생각을 했지만 결혼은 신랑 신부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결혼은 가족과 가족이 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대체 그놈의 가족끼리는 왜 이렇게 부딪힐 일이 많은 거냐고요. 친정엄마와 시모의 싸움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송이 엄마, 아니 사돈, 저는 좀 걱정이 되네요. 뭐가요? 아니 사부인이 애들 집을 해주신 건 감사한 일인데 이거 참 제가 사부인을 오래 봐왔잖아요. 사돈 성경싹도 얼마나 우리 아들한테 유세를 부리실지 내심 걱정이 돼서요. 그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아니 뭐 나한테 레시피 그거 하나 줘놓고 그 난리를 줬던 사람인데 집까지 해줬으니 대체 우리 아들한테 얼마나 난리를 칠지 나는 아무래도 좀 걱정이 되네. 저희 신혼집에 대해서 시모는 불만이 많은 것 같았어요. 시모가 운영하던 반찬가게는 얼마 가지 않아 문을 닫게 되었고 그 후회하던 장사도 잘 되지 않아 시댁의 형편은 좋지 않았죠. 그래서 저희 친정엄마가 신혼집을 해주신 거였고요. 시모는 그걸 가지고 자기 아들 괴롭히는 거 아니냐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내가 왜 박서방한테 유세를 부려? 박서방 내가 자네한테 모질게 군 적 있어? 아니요 전혀요. 엄마 대체 왜 그래? 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 장모님이 얼마나 나 챙겨주시는지 엄마도 알잖아. 엄마 자꾸 이럴 거야? 네. 실제로 저희 친정엄마는 남편을 살뜰히 잘 챙겨주셨어요. 시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은 것 뿐이지 엄마가 남편을 얼마나 믿어주시고 아끼시는지 저나 남편이나 둘 다 잘 알고 있었죠. 그걸 뻔히 다 알면서도 시모는 늘 저렇게 못되게 말을 했습니다. 이 녀석아 부모 마음은 그게 아닌 거야. 아무튼 대게 따님 시집살이 당하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우리 아들한테 잘해요. 알았어요? 어머니! 아이고 깜짝이야. 너는 왜 가만히 있다가 큰 소리야 큰 소리는. 듣자 듣자 하니까 자식 가지고 협박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당신 딸내미 괴롭히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알아서 수그리고 들어와라. 뭐 이런 말인 거잖아요. 대체 저희 친정엄마가 무슨 짓을 했다고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대체?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저 갖고 저희 엄마한테 협박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한테 협박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어머 뭐 협박? 너 지금 나를 뭘로 보고 그렇게 말하는 거야? 송이 너 그러는 거 아니야. 아줌마가 아니 내 시어미가 너 어릴 때 어버 키웠어. 어디서 큰 소리니? 그래요. 저희 엄마도 이 사람 어버 키우셨어요. 내 자식처럼 생각하고 돌봐주셨다고요. 그거 뻔히 아시는 분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계속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 앞으로 저희 집에 오지 마세요. 꼭 저희 엄마 오시는 날 확인하셔서 똑같이 맞춰 오셔서는 매번 이렇게 큰 소리나게 상황 만드시고 저 정말 불편해요. 시몬은 항상 저희 친정엄마가 저희 집을 방문하실 때 꼭 따라왔어요. 왜긴요. 저희 엄마가 당신 아들 구박할까 봐서였겠죠. 아니 아무리 사이가 틀어졌다고 해도 그동안 봐온 시간이 있는데 저렇게 못나게 굴어야 하는 건가요? 솔직히 사이가 틀어지게 한 원인 제공자도 저희 시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집 레시피를 가지고 아닌 척 다 벗겨서는 바로 맞은편에 가게까지 차린 거잖아요? 그건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어요. 대체 엄마가 왜 그렇게까지 장모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건지 이해가 안 간다면서 말입니다. 진철이 엄마 우리 관계는 우리 관계에서 끝내야지. 애들 결혼까지 한 바당에 그거를 이렇게 끌고 와야겠어? 이봐요 사돈 우리 존칭은 지킵시다. 예? 엄마 아 엄마 가요. 빨리 나가. 장모님 정말 죄송해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왜 미안해? 어머 너 진짜 이럴 거야? 남편은 저와 저희 엄마한테 영거품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고 시모를 밖으로 내보냈어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말입니다. 박서방 나 자네한테 앙심 같은 거 요만큼도 없어. 자네랑 우리 송이 그리고 서율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하는 게 그게 내가 바라는 거 전부야. 알지? 네 그럼요. 정말 죄송해요 장모님. 아냐 됐네. 송이야 엄마도 이만 갈게. 너희도 얼른 쉬어라. 차라리 저희 친정엄마도 시모한테 한 번이라도 벌어 화를 내신다거나 크게 쏘아붙이셨다면 제 속이 그렇게 속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친정엄마는 저와 남편이 결혼을 한 후 일부러 시모와의 싸움을 피하셨어요. 당신들 두 분의 문제인데 괜히 자식들한테까지 불똥튀기 하고 싶지 않다고 말이죠. 하지만 시모는 정말 한결같았습니다. 저와 남편이 결혼을 한 후에도 딸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변함없이 저희 친정엄마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그런 시모가 미워지기 시작했죠. 아니 그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는지도 모릅니다. 시모는 저희 엄마를 미워하는 만큼 저에게도 은근히 막말을 한다거나 못되게 행동을 했거든요. 아이고 우리 서유리 누구 닮아서 이렇게 이쁜지 몰라? 눈도 이쁘고 코도 이쁘고 아유 얘 서유리 발모양이 어째 이상하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니? 아니에요 어머니 저 닮아서 평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유 평발이면 이거 기형 아닌가? 네 발이랑 똑같네 이거 나중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몰라 서유리아 우리 애기 아빠 말을 닮았어야 하는데 그치 우리 공주? 뭐 가볍게 예를 들자면 저런 식이었어요. 세상에 평발이 기형이라니 대체 누가 그런 소리를 한대요? 꼭 저런 식으로 저를 깎아내리는 듯한 말을 서슴없이 해댔습니다. 어머니 평발이 무슨 기형이에요. 요즘 밖에서 그런 소리 하면 무식하다고 해요. 뭐? 너 지금 나한테 무식하다는 소리야? 아니요. 제가 감히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래요. 그냥 밖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이거죠. 서유리아 우리 맘마 먹으러 갈까? 어머니 저 이제 서유리 밥 먹여야 해서요. 더 있으실 거예요? 너 여간 한 번만 더 그떤 식으로 시어미한테 얘기했단 봐. 아주 저게 자기 엄마를 쏙 배달마서는 말이야. 어머니! 저 어디 가면 어머니 딸이냐는 소리 듣던데요. 뭐야? 툭하면 버릇 소리 지르는 게 어머니랑 똑같다고요. 뭐? 농담 한번 해봤어요. 어머니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해요. 어머니 그런데 자꾸 그렇게 큰 소리 내시면 서유리가 놀래서요. 마음 같아서는 똑같이 이것저것 꼬투리 잡아서 물고 늘어지고 싶었지만 일부러 빵긋빵긋 웃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 맞받아 쳤습니다. 아휴 내가 말을 말아야지 말을. 벌써 가실게요? 조심히 가세요. 그럴 때마다 시모는 압력밥소처럼 씩씩거리며 돌아갔죠. 시모한테 한 방 먹였다는 생각에 혼자 시원하다 생각하며 웃고 있는데 남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네가 웬일이야? 전화를 다 하고? 누나 있잖아. 아 뭔데? 왜 결혼할 사람 생겼냐? 너도 빨리 장가가. 언제까지 엄마 밥 얻어먹을래? 평소와는 다르게 주저하는 듯한 동생의 목소리에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싶었어요. 혹시 얘가 결혼할 사람이 생겼나 하는 생각에 잔뜩 들뜬 목소리로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하지만 되돌아온 대답은 제가 한 번도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었습니다. 엄마가 최장한 말귀래 길어야 3개월이라는데 수술도 못한다고 호스피스에서 편하게 계시게 해드리는 게 좋을 거래. 누나 우리 엄마 어떻게 해? 순간 누가 저에게 몰래카메라를 하는 거 아닌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건지 소화기 너머로 동생은 펑펑 울고 있었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최근에 많이 피곤하시다고 하셨는데 그냥 단순히 일이 바빠져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동생이 겸사겸사 건강검진이라도 해보자고 해서 간 병원이었는데 암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말귀의 상태이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저와 남편 동생은 전국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혹시 엄마가 수술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러 다니셨습니다. 단 한 군데라도 희망을 찾고 싶었거든요. 네. 아니요 제가 아니라 저희 장모님이 편찮으신 건데 네. 혹시 상담이라도 받아볼 수는 없는 걸까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병원에서 준 진단서와 엄마의 정밀검사 내용이 담긴 CD를 이곳저곳에 보내보았지만 어느 곳에서도 수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대답을 준 곳은 없었습니다. 남은 기간 편하게 지내시다 가실 수 있게 돌봐드리라는 대답뿐이었죠. 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친정엄마는 급속도로 병세가 악화되었어요.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식사도 잘 하시던 분이 음식을 씹는 것조차 힘들어하셨고 거동을 할 수조차 없게 되었죠. 복수가 차올라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엄마를 볼 때마다 저는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대체 우리 엄마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괴롭히냐고 말이에요. 꽃다운 나이에 엄마한테서 그렇게나 일찍 남편을 데려가더니 이제 좀 살만해지니 왜 또다시 우리 엄마한테 이런 몹쓸병을 주는 거냐고 말입니다. 당신 같은 신은 없는 이만 못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내 제발 우리 엄마 좀 살려달라고 다시 빌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신은 제 바람을 들어주지 않으셨죠. 엄마와 이별의 순간은 성큼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엄마 눈 좀 떠봐 서유리가 할머니 보러 왔다 서유리 보여? 어... 우리 서유리 많이 컸네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저는 일주일 내내 엄마 곁에 머물러 있었어요. 오늘을 넘기지 못할 거라는 선생님의 말씀에 남편에게 아이를 데리고 호스피스로 오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열심히 키운 딸이 남편도 자식도 있는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가시라고 말이에요. 엄마는 겨우 뜬 눈으로 제 손을 한 번 저희 남편의 손을 한 번 그리고 동생의 손을 마지막으로 저희 딸아이의 손을 한 번씩 쓸어내리시고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내 새끼들 엄마가 많이 사랑한다 저 짧은 한마디를 남기신 채 말이죠. 떠나보내고 나니 알겠더군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고 말입니다. 여보, 송이야 좀 쉬어야지 이러다 당신 큰일 나겠어. 엄마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편히 누워있지도 뭘 먹을 수조차 없었어요. 그저 엄마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죠. 다 괜찮아. 당신 얼른 밥 먹어. 당신도 제대로 못 쉬었잖아. 저를 걱정하는 남편을 뒤로 한 채 저는 계속 엄마 사진만 바라보았습니다. 바보 같게도 저는 저희 엄마가 평생 제 엄마로 남아계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영원히 내 옆에서 나를 지켜주는 내 엄마로 남아있을 거라고 말이죠. 남편과 저 그리고 제 동생이 엄마의 장례를 치르는 초반까지 시모의 모습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차라리 우지 말아라. 우리 엄마 좋은 사람들하고만 인사하고 가시게 우지 말아라.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얘 친철아 인사드려 엄마 친구들 이틀째 되던 날 시모는 시끌벅적하게 등장했어요. 자기 친구들을 대동해서 말입니다. 당시에 저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던 터라 남편 혼자 나가 시모와 그 친구들에게 인사를 했어요. 아니 왜 너 혼자 나와. 서유리 어미는 어디 가고. 엄마 그 사람 지금 상 중이잖아요. 다른 분도 아니고 장모님 상인데 그 사람 지금 많이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식사하시고 가세요. 저를 찾는 시모에게 남편은 지금 아내가 많이 힘들어하니 간단히 인사만 하시고 돌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대요. 그런데 시모는 뭐가 그리 할 말이 많은지 귀엽고 제가 있는 곳으로 와 개소리를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얘 너 너무 그렇게 축상하고 있지 말어. 너희 친정엄마 호상이야 호상 황감의 달 치순상까지 다 받고 가셨으면 그게 호상이지 안 그래? 호상이라더군요. 저게 할 소리인가요? 백세가 되어 돌아가셨든 어쨌든 사랑하는 내 부모가 떠난 건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모는 저에게 그렇게 축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얼른 나가서 자기 친구들한테 인사하라고 말이에요. 대꾸할 가치도 없어서 시모의 말을 무시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얘 인사해. 우리 며느리. 얘가 아무래도 정신이 없나 봐. 얘 너 인사 안 하니? 아이고 그래도 호상이라고 생각해요. 서유리 엄마. 시모나 시모 친구들이나 다 똑같은 인간들이더군요. 시모의 친구들도 저에게 호상이니 얼굴 피라고 너무 그렇게 있으면 괜히 귀신 붙는다고 헛소리를 해댔습니다. 그 모습을 발견한 남편이 헐레벌떡 달려와 시모와 그 친구들을 막아섰어요. 그게 지금 할 소리냐고 말입니다. 그만들 하시고 돌아가시라고요. 시모는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일부러 그러는 건지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죠. 걔는 왜 엄마한테 화를 내고 그래? 어른으로서 얘기해주는 거 아니야. 걱정돼서. 서유람이야. 너희 엄마 차라리 말기에 발견된 게 나은 거야. 괜히 애매할 때 발견했어 봐. 아휴 여러 사람 힘들지. 너희 엄마가 그래도 딸내미 고생시키지 않으시고 잘 가셨어. 엄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만 가요. 가시라고요. 알았어. 그만 얘기하면 되잖아. 빈소 썰렁할까 봐 친구들까지 데려왔구만. 어미 속은 모르고 하여간 야 우리 저기 가서 밥이나 먹자. 시모는 귀엽고 자기 친구들이랑 자리를 잡고 앉았죠. 남편은 연신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요. 자기야 나 지금 어머니 상대할 힘 없거든. 그냥 조용히 있다 가시게 두자. 나 너무 힘들어. 저는 시모를 상대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도 필요 없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노래소리가 들려왔고 이내 장례식장 안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다름 아닌 시모와 시모의 일행 때문이었죠. 노래를 부르고 시끄럽게 웃어대고 자리에서 일어나 덩실덩실 춤까지 추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동생과 남편이 얘기해준 것들로 이 부분을 적을게요. 시모의 노래소리와 춤사위를 한참 바라보던 제가 시모와 눈이 마주쳤대요. 아유 쟤는 왜 저렇게 축상인가 몰라 아니 이 정도면 호상 아니니? 예엄이야 장례식장은 원래 북적북적 해야 돼. 저를 향해 시모가 모라모라 외쳤던 건 기억이 납니다. 그 소리를 듣고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시모에게 달려들었대요. 시모는 물론이고 시모와 놀아나던 그 친구들에게 육개장이 담겨있던 큰 국통을 들고와 그대로 끼얹었답니다. 호상? 호상! 그래 호상이네. 당신들도 여기서 죽으면 호상이다. 그치? 그래 내가 당신들도 호상하게 해줄게. 당신들이 그렇게 되고도 호상이란 소리 할 수 있나? 나한테 좀 알려주라. 어? 순식간에 장례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시모와 그 친구들은 육개장 범벅이 되어서는 망아지 새끼마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였대요. 저는 계속 악을 썼다고 했습니다. 왜? 왜 우리 엄마가 죽은 게 호상이야? 왜? 그렇게 고생만하다 이제 좀 살만 했는데 왜 우리 엄마가 죽은 게 뭐가 그렇게 당신은 좋은 건데? 제가 고래고래 악을 쓰며 시모의 머리채까지 휘어잡았대요. 남편과 동생이 떼어내려고 해도 어찌나 힘이 세던지 꿈쩍도 하지 않았답니다. 시모는 사람 죽는다며 비명을 질러댔고요. 나 당신 시어머니라고 생각 안 해. 앞으로도 안 할 거고 앞으로 우리 인생에 나타나기만 해봐. 그럼 내가 당신 가만 안 둬. 우리 엄마 이름 당신 입에 올리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둬. 저는 그 뒤로도 한참 난리를 치다 쓰러졌대요. 눈을 떠보니 병실에 누워있었죠. 힘겹게 몸을 일으켜 엄마의 장례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송이야 우리 엄마 보기 싫으면 보지 마. 안 봐도 돼. 나도 안 볼게. 내가 당신이랑 장모님한테 정말 미안해.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시모를 보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 자기도 엄마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말이죠. 엄마의 장례 이후 저와 남편은 1년이 넘도록 시모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1년이 지나고 새로 맞이한 여름 남편의 큰형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시모의 칠순인데 혹시 와줄 수 있냐고 말입니다. 형 제정신이야? 엄마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데 우리는 안 가. 그렇게 알아. 남편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절대 갈 일 없으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죠. 그때 제 뇌리에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저는 남편의 전화를 낚아채 저라도 가겠다며 이야기했습니다. 갈게요 아주버님. 다른 날도 아니고 어머님 칠순 잔치인데 가야죠. 네? 주말에 봬요. 당신 진짜 갈 생각이야? 가지마. 갈 필요 없어. 아니야. 나 진짜 가고 싶어. 걱정하지마. 잘 다녀올게. 인사만 드리고 오는 건데 뭐. 저를 걱정하는 남편을 뒤로하고 그 주 주말 저는 시모의 칠순 잔치 장소로 향했습니다. 절친한 제 친구들과 함께 말이죠. 좋은 날인데 사람 많이 가서 축하해주면 좋잖아요. 잔치는 예정대로 진행이 되었어요. 여느 칠순 잔치의 모습과 다름없이 가족들이며 지인들이 나와 시모의 칠순을 축하한다는 인사를 하기도 하고 노래를 하며 흥겹게 자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둘째 며느리님이 시어머니를 위해 노래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사회자의 소개에 맞춰 저와 제 친구들은 무대앞으로 나갔어요. 저는 마이크를 집어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칠순 정말 축하드려요. 사람들은 효부라며 칭찬을 하고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제 등장에 경계하던 시모도 미소를 띠며 안도하는 듯 했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환갑에 칠순 잔치까지 다 하고 돌아가시는 거면 너희 엄마 호상이라고요. 미소를 띠며 환하게 웃던 시모의 표정이 어느새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쟤가 지금 뭐라는 거야? 얘 친수야, 쟤 마이크 뺏어라, 어? 시모는 큰아들에게 제 손에 들린 마이크를 빼앗으람을 소리쳤지만 저는 꿋꿋하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어머님, 환갑에 칠순 잔치까지 다 하신 거네요? 제가 뭘 해드릴까 하다가 어머니 돌아가시면 호상이실 텐데 제가 그때는 가지 않을 거여서요. 오늘 미리 축하해드리려고 왔어요. 잘 들어주세요, 어머니. 칠순 축하드리고요. 호상도 미리 축하드릴게요. 여러분도 저희 어머니 호상 치르시는 거 미리 축하해주세요. 그 멘트를 끝으로 저와 친구들은 무대 한가운데 주저앉아 곡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곧이어 노래도 불렀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믿기지 않으시나요? 저 정말로 저렇게 했습니다. 우렁차게 말이에요. 시모는 빈목 잡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죠. 친척 어른들부터 해서 당시에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당황해서 어쩔 바를 몰라 했고요. 저와 친구들은 노래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한 후 요요의 행사장을 빠져나왔어요. 물론 제 전화는 큰아주버님의 전화로 불통이 났었죠. 받지 않았습니다. 저랑 통화할 시간에 자기 엄마나 챙기라고 말이에요. 김송이, 장하다. 잘했어. 자, 건배. 저와 제 친구들은 거나하게 뒤풀이를 했습니다. 함께 동행해 준 친구들은 장례식장에서 시모가 어떻게 했는지 다 보았었거든요. 저만큼이나 저희 시모한테 이를 갈고 있던 친구들이었죠. 그날의 치맥맛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달고 맛있는 술이었어요. 사실 그렇게 일을 저지르고 나서 남편과 이혼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남편은 제 행동을 이해해줬어요. 잘한 건 아니지만 당신 충분히 그럴만했다고 말이죠. 지금도 저희 부부는 시댁과 연락하지 않고 지내고 있어요. 가끔, 아주 가끔 남편과 큰아주버님이 안부를 묻는 정도죠. 제가 너무 욕을 많이 했는지 시모는 아주 건강하시대요. 뭐 건강하시다니 축하는 드려야겠죠? 앞으로도 저희 부부는 시모를 보지 않고 지낼 생각입니다. 시모가 당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사과하기 전까지 말이에요. 아이고, 이제 그만 글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저희 아이가 밥 먹을 시간이라서요. 두서없는 글이었을 텐데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마지막으로 저희 엄마한테 한마디만 할게요. 엄마, 내 엄마여서 정말 고마웠어. 나중에 꼭 내 딸로 태어나줘. 그땐 내가 엄마한테 엄마 해줄게. 가장 행복하게 해줄게. 엄마 사랑해.